2년 전 헝팅방송 자료했을 때 그때 처음 세아라 뭐라고 했잖아요 좋은 추억이 많죠 형님이랑 정말 그런 푸른식이라 지랄하지마 정신을 왜 엎겠지 창고라 형님은 좀 섭섭해하시는데요 형한테 아 그냥 걔 얘기를 하지마 비글지고 좋으시고 창고라 형님은 아니 형님 근데 비글지 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? 아니 니가 시켰잖아 예? 손정세여! 난 가구리 귀엽던데 가구리 방송 접었어 아 진짜요? 옆에서 보면 ㅈ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까 ㅈㄴ 어려워 근데 힘들어 베풍 얘기를 했었어요 아 나 진짜 망했어 아 2천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삼촌 베이스 삼촌이었는데 근데 여기 진짜 귀뚜라미 소리 나네 아 예전에 귀뚜라미 먹방 해갖고 그게 아직도 있는 거야? 아니 그 이거 내가 왜 생긴 거지 얘들아? 아니 근데 형님 세대는 스타 세대 아니에요? 스타를 안 하셔서 아예 모르시던데 진짜 또 난 일꾼 한 30마리 넘어가면은 난 진짜 막 진짜로 매정 지우고 해서 마린의 이제 그 간호사의 큰 땡크! 뭐 딱장벌레 뭐 이런 거 그거 나가야지 여캠도 많이 하잖아 그래갖고 좆밥 싸움이 또 재밌잖아 맞아 맞아 좆밥 싸움이 재밌죠 아 좀 니네 좀 그만하세요 언니 배비 딸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일단은 따야지 어떡하냐 근데 옛날에 진짜 막 그런 포스에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진짜 눈치 많이 보시는 거 같아요 형님 요즘은 좀 약간 아프리카 방송도 집단 2기주의 쪽으로 MS한테 뚝 감았고 저기 봉박이한테 뚝 감았고 어우 막 하니까 와 막 이겨먹고 좀 약간 정신이 아니 나 예전엔 안 그랬거든 나 개인만의 이제 좀 방송을 이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어? 그러니까 너 딱 보니까 이마가 좀 넘네 네? 아 저 진짜 탈모예요 형님 어 저게 탈모래요 형님 근데 형님도 그 베리터 아닙니까? M차 탈모 아닙니까? M차 탈모 맞잖아 1588 모발 모발 어렸을 때부터 M이었어 아 진짜요? 어 그럼 새끼 하다 아니야 맞죠? 하다 할 수가 없어 다른 쪽으로라고 예? 뭐 어떻게 방송 없이 그 새벽 오전 아침까지 휴기랑 그렇게 술 먹었다고 어? 무슨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뭐 비글즈가 지휘다라는 약간 말들이 많잖아요 지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어? 비글즈 이름 팔아먹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어? 어 아 이 새끼가 리니지 하더냐 완전히 뭐 눈깔이가 뒤집혀서 이 새끼가 그냥 나만 죽이러 다녀 이 새끼가 어? 어 죄송합니다 어? 태훈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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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었어 안녕하세요 왜 이긴거야 너는 나한테 아 나 이겨워 지고싶었어 내 어릴 때 뭐? 시작하죠 오코 형님 스타 모르세요 얘기하지마 아 아냐 나도 잘 알아 나도 나름 미라클 대란이 으하하하 쪽방이 원래 건너방이 원래 진짜 딸방이었거든 하하하하 형님도 딸치시나요? 막 이런거 물어봤어요 그니까 모르잖아 야 상담장 그냥 쓰면 바로 꽂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젤라라는거 난 보면 진짜 좋더라구요 응 다 바로바로 잘 보이죠 그럼 아린님한테 전화 왔는데요? 아아 그 뭐 시청자들이 네 오지마아 오지마아 하하하하 아 안젤라랑 같이 있는거 같은데요? 근데 여자가 있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? 아 진짜요? 아 아 우리 아빠는 진짜 여자없으면 아 이 새끼 나보다 더 심한새드네 방송의 끝은 여자아닌 하하하하 왜지? 아 아 하하 하하하하 우리 자기밖에 없어요 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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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